안녕하십니까 정보보호론 첫 번째 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수업하게 되는 정보보호론이라는 과목에 대한 여러 학습 방법, 진행 형태에 대한 것을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앞쪽에 제일 첫 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정보보호론의 여러가지 출제 영역과 세부 내용 학습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첫 페이지 내용 제일 앞쪽 4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수업하셔야 되는 이 과목의 특징들을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어떤 내용 형태로 설명을 드릴까를 이야기 드릴 겁니다 일단 이 시험은 201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컴퓨터 일반보다는 훨씬 늦게 시험이 시작됐고 아직도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과목의 특성이 기술적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 어렵고 복잡한 형태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치는 시험이 그 정도로 아주 복잡하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기본 개념과 용어들 흐르면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생각으로 고독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출제 형태를 보시면 첫 번째 파트가 1장입니다 정보보호의 개혁 1장 내용으로 설명이 되고 두 번째가 정보보호 관리 체계 그리고 암호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그 다음이 시스템 보안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장이 법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과목 파트를 6개로 설명을 드립니다만 여러분이 여기서 첫 번째 지금 과정이죠 기본 과정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1장 2장은 지금 기본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마스터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계속 읽고 계속 반복하고 암기 하도록 부탁드린 것은 외우시게 되면 기본 과정을 통해서는 1장 2장 첫 번째 두 번째 장을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완전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채도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두 개 또는 세 개 정도가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나왔을 때는 틀리지 말아야 되고요 지금 설명드렸던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는 내용을 통해서는 1, 2장을 완전히 마스터시켜주기 부탁드립니다 기본 과정의 목표는 1, 2장은 완전히 소화시키자 그 대신 3장, 4장, 5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컴퓨터의 기본 개념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설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당장 기본 과정 수업 듣는 상태에서 100% 이해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릴 것은 얘들은 최대한 양을 좀 줄이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부탁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은 여기서는 용어만 기본 과정을 통해서는 100% 숙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용어와 종류 그리고 가까이 가지는 특징의 분류 위주로 일단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처음 접하시는 분도 이런 용어들을 당연히 처음 듣기 때문에 100% 이해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용어들을 익숙하게 암호화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네트워크 보안과 시스템 보안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무엇이다 라는 게 일단 위주로 설명이 될 거고 시험도 대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 통해서는 여러분들 부탁드릴 것은 여기에 익숙하게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다음에 봤을 때 최소한 어느 파트다 예를 들어 A라는 용어가 나왔다면 암호화의 내용인지 네트워크인지 시스템인지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확인하도록 할 거고 그리고 분류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어느 분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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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선이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이 기본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실 거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심화 단계에서는 그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얘들이 그렇게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런 용어와 분류 특징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점만 잘 정리하신다라면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첫 번째 기본 과정을 통해서는 여기는 완전히 마무리합니다 마스터한다 그럴까요? 끝냅니다 이거는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계속 읽어보시고 반복하신다라면 이건 충분히 다 정리되는 부분들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처음 듣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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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용어를 익숙하게 그리고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용어가 나왔다라면 그 용어가 어느 감옥에서 나왔는지 정도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 그게 부탁드릴 게 기본 과정으로 확인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다양하고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서 요약 정리식으로 설명을 드린다라는 것 그래서 다시 부탁드리면 일단 저하고 지금 생각하는 기본 과정에서는 1, 2장은 완전히 마무리합니다 1, 2장은 완전히 마무리해서 정리 부탁을 드릴 거고 나머지 파트들은 처음 접하는 용어 많기 때문에 저도 심화 과정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냥 충분히 설명드리면 이해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내용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고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 용어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거기에 익숙해지게 그리고 그게 익숙해졌으면 그 안에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단계 심화 과정을 통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 오신다라면 시험 분이 시험 점수는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부탁드립니다만 정보 보호론이나 감옥 자체가 워낙 생소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얘를 100%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단계 단계 발막하면서 그중에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린다만 기본 과정을 통해서는 1장 2장은 완전히 마무리하는 걸로 부탁을 드릴 거고요 3, 4, 5장의 사용들은 어렵습니다 되게 복잡한 형태는 용어들을 많이 익숙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부탁을 드릴 거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심화 과정을 통해서 상세하게 하나하나 단계 단계 밟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맞춰 따라오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 형태는 일단 책에 있는 교재를 가지고 먼저 기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리고 책에서 보셔야 되는 거 어차피 책은 읽어보셔야 되는 거니까 책에서 필요한 부분들 간단하게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린 후에 각 파트별로 슬라이드로 위약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위약 설명을 드리고 최근 된 기출 문제들이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참고로 교재의 문제는 풀지 않겠습니다 교재 문제는 나중에 심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풀면서 확인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은 책에 있는 문제는 물론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하고는 일단 내용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인 과목별 슬라이드로 요약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그 기출 문제는 같이 슬라이드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음 파트인 심화 과정을 통해서 상세하게 또는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시켜 설명을 드리는 형태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교재 내용 먼저 확인 후 그 다음에 각 내용들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기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잘 듣고 그리고 한 번 듣고 확인하시는 건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반복 반복 하셔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목 형태입니다 교재의 첫 번째 정보보호개요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교재 1장 2페이지 보시게 되면 정보보호개요라는 부분에 대한 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정보보호론이라는 과목이 어떤 형태냐의 그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1장에서는 몇 가지 용어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어와 그 특징 형태를 좀 확인 부탁을 드릴 건데 일단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정보보호라는 형태를 따지기 전에 컴퓨터 일반에서도 많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만 우리가 쓰는 정보는 영어의 인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만 인포메이션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 데이터라고 표현이 되면 이 데이터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자료들입니다 어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가공해서 내가 원하는 자료가 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인포메이션의 정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로 많이 드는 게 그것입니다 날씨를 예를 들면 오늘의 날씨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날씨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지역으로 놀러 가겠다 어디로 휴가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지역의 날씨는 나에게는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자료라고 설명이 된다 즉 데이터라고 설명이 되면 데이터를 가공 처리한 것을 우리는 인포메이션의 정보라는 명칭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정보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사용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할 거냐면 이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가공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저장하고 이러한 정보를 검색을 할 거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자료를 보낼 수가 있고 이러한 자료를 받을 겁니다 즉 사용자 입장에서 이 생성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수집, 가공, 저장, 수신, 송신, 검색이라는 이러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여러분의 사용 작업이 진행이 됐을 때 이 작업에 원치 않는 방해가 들어옵니다 정보를 훼손하거나 또는 내가 만든 정보를 바꾸거나 내가 만든 자료를 송신을 하는데 누가 가로채서 가져가 버린다 애를 우리가 설명하는 형태는 유출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해 동작이 이루어질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생성된 정보가 존재를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집, 가공, 저장, 송신, 수신, 검색이라는 여러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훼손, 변조, 유출이라는 여러 가지 방해 현상이 발생이 되면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막아서 내가 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일련의 모든 행위를 우리는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에서 정보보호입니다 라고 개념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시험 나누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우리가 배우는 게 어떤 것이냐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정보보호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진 정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정보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훼손되거나 변조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도록 하고 싶다 그런 일련의 행위를 우리는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의 정보보호입니다 라는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 일단 첫 번째 정보보호 개념 형태 정어놨습니다 1번을 보시면 정보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의 상실로 인해서 유발되는 손해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의존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행위는 돈입니다 이 앞에 나오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정말 중요한 글자입니다만 뒤에 설명이 될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막는 행위를 우리는 정보보호라는 형태로 쓰겠다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사고를 방지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시켜 비즈니스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비즈니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 막겠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로 생기는 여러 가지 손상을 막아주는 행위를 우리는 정보보호입니다 라는 걸로 정의 내리겠다 이건 각 기간마다 다르게 정의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읽어보시면 개념 자체는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세 번째 거 확인합니다 정보보안을 정보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구싱, 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더라? 기술이 필요합니다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관리적, 기술적 수단이라 표현을 하면서 이런 모든 행위를 강구하는 것을 우리는 정보보호라는 용어로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 나오면 첫 번째 개념 가지고 시험 나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거니까요 읽어보시면서 이런 행위를 우리는 정보보호라는 형태로 첫 번째 정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합니다 정보보호의 속성, 다른 말 하면 특징이라고 보십니다 이 정보보호가 가져야 되는 특징으로서는 일반적 속성과 기술적 속성이 주어지는데 마찬가지 이게 시험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냥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 정도 확인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고 이런 이런 형태의 명칭이 설명된다라는 정도까지 확인하시면서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일반적 속성은 보호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예전에는 정보보호라고 하면 주로 국가기관이나 큰 업체에서 처리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한테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첫 번째 1번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제가 나왔습니다만 개인정보까지도 보완이 요구된다 점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게 정보보호 대상의 확대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2번에 설명합니다 두 번째 줄에 대신하는 거 모든 사람에게 모든 분야에게 필수적인 요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의미로써 모든 분야의 필수적 요소가 만들어졌다는 점 하지만 단점이 되는 건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제일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집단화된 테러 양상을 띄고 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네 번째 보시면 이 정보보호는 국가만 해서도 되는 게 아니라 기업만 해서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대신합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노력해 줘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부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유출이나 시스템의 파괴 침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열었습니다만 서비스 중단돼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첫 번째 열었습니다 성공적인 정보보호는 보완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마련 시행함과 동시에 동시에 법제도의 형태의 뒷받침이 따른다 암만 기술과 관리적 대책이 된다 하더라도 법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마지막 장을 놨습니다만 법이나 제도, 재정은 정보범죄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는 정도 수준이 되는 거지 미리 예측해서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기술적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인 대책만으로서 성공 수행은 어렵다 특성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절대적이고 연속적인 대책은 없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시험 문제로 내는 건 아닙니다 그냥 첫 번째 나오는 정보보호가 뭐다라는 윤곽을 잡으시면 되고요 특징으로서 일반적 속성과 기술적 속성이 존재하네요 한번 읽어주시는 선에서 확인 부탁을 드리고 만약 얘가 시험 나오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상식선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읽어보시고 이런 용어가 있었다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3번입니다 그러면 정보보호를 위한 목표 왜 우리가 하냐는 겁니다 그 목표에 대한 형태가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서 꼭 외우셔야 되는 거는 3번의 말입니다 정보보호의 목포에 대한 형태를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목표 적어놨습니다 정보보호의 목표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CIA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때 CIA는 약자를 따서 만들어냈는데 그 첫 번째 목표로 제시되는 게 누구냐 그러면 기밀성입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비밀성이라는 형태가 설명이 되면서 첫 번째 글자가 뭐를 시작한다? C로 출발합니다 컴피덴셜한 형태가 주어지는 거니까 C라는 글자를 기밀성 또는 비밀성이라는 형태로 설명을 드리는데 컴퓨터 과목은 수업시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단어를 외우실 때요 한글보다는 영어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하나밖에 없지만 한글말은 번역할 때 지금 책에 담고처럼 기밀 또는 비밀이라는 글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번 기밀로 공부하시다가 갑자기 시험 문제가 비밀성으로 나와버리면 헷갈릴 수 있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어를 보실 때는 한글이 아닌 영어 형태를 중심으로 기억 부탁을 드릴 거고 마찬가지 기밀성, 컴퓨터, 리티라는 형태가 주어지면서 비밀성이라는 명칭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기밀성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의미적으로 나왔습니다 합법적인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들은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 간의 통신회선을 통해서 교환 전송되는 데이터 내용을 볼 수 없애야 됩니다 즉 허락받지 않는 사용자가 내가 보내는 데이터를 보면 안 됩니다 허락받은 사용자만 내가 허락한 사람만 데이터를 본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합법적인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은 데이터를 볼 수 없도록 하라는 의미를 우리는 기밀성이라는 명칭으로 씁니다 충분히 이거는 이해 가능한 명칭이니까요 기밀성, 다시 보시면 합법적인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은 데이터를 볼 수 없도록 하는 성질을 우리는 기밀성, 비밀성이라는 명칭으로 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이었죠 비인가 비인가 된 접근이나 지능적 차단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보호해주는 형태를 우리가 기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드시 정보 보호의 목표입니다 정보 보호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밀성을 보장해야 된다 내가 보낸 데이터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막도록 하는 성질을 우리는 기밀성이라는 형태로 표현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합법적인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들 즉 인가받지 않았다는 의미가 설명이 될 거고요 비인가 된 접근이나 지능 차단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도록 한다를 우리가 기밀성이라는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기밀성 비인가자로부터 접근을 막도록 하는 볼 수 없도록 하는 성질을 기밀성이다라는 점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추가된 용어로서 디귿과 리얼에 보시면 비인가 된 접근이 무엇이냐 지능적 차단이라는 글자가 뭐냐 설명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시험 문장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니까 나왔으니까 용어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비인가 된 접근이란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해당 정보를 읽거나 정보 내용을 수정하거나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게 비인가 된 접근이다 그 다음에 지능적 차단이란 해당 정보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사람에 대해서 해당 정보나 시스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능적 차단이란 명칭으로 쓰겠다 수업하면 계속 나올 겁니다 차단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행위로 우리가 차단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는 거니까 비인가 된 접근이나 지능 차단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보호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정보 보호의 목표 첫 번째 기밀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합니다 비인가 된 허락받지 않은 사람은 내가 보내는 데이터나 내가 쓰는 데이터를 못 보게 막아야 됩니다 즉 볼 수 없도록 하자를 우리가 기밀성, 비밀성이란 형태로 설명한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제가 워낙 많이 되는 거니까 기억 부탁을 드릴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 다음 편이 나옵니다 인터그리티, 무결성 영어의 첫 글자 i로 출발하면서 정보 컴퓨터 일반에서도 많이 쓰이는 명칭입니다 데이터 통신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여러 과목에서 나오는 명칭으로써 무결성인데 한문입니다 결은 결점이 없다는 거고요 무는 없을 무 자니까 쉽게 말하면 결점이 없도록 하자 즉 만들어진 자료가 결점이 없다 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의미가 우리는 무결성이라 부릅니다 정의를 봅니다 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완에 있어서 정보가 인가된 사람에 의해서만 접근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당연히 비인가자로부터는 변경하면 안 되고 인가된 사람 인가된 사용자가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만 인가되지 않는 사람이 변경을 못하게 막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변경입니다 변경을 못하도록 하는 것 즉 인가된 사용자만 변경을 한다 역으로 말하면 인가되지 않는 사용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성질을 무결성이라 표현합니다 정보와 정보 처리 방법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호하는 거다 정밀성과 정확성을 랩하고 있으면서 세 번째들의 수정을 하락하지 않음으로써 최초 내용을 원상 유지한다 허락받지 않은 사용자가 들어와서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을 막겠다는 형태로 우리가 무결성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주면서 무결성의 포인트는 변경입니다 당연히 변경은 누가 하냐 인가된 사람이 변경해야 되겠죠 인가된 사람이 변경하는 것은 허락하는데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이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무결성 상상 데이터가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라는 의미를 무결성의 Integrity I라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자입니다 가용성 자, availability의 형태가 주어지면서 이 가용성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가받은 사람이 모든 게 당연하죠 인가받은 사람이 그를 사용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겁니다 제가 A라는 자원을 요구합니다 또는 A라는 정보를 요구했을 때 저는 당연히 인가받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A를 요구했는데 그 요구사항이 바로 안 나오고 한 시간 뒤에 오라든지 또는 아예 적글을 못하게 막아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되고 요청시 바로 작업이 가져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사용 가능해야 된다를 가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해보시면 인가받은 사람이 그를 사용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성질을 우리는 가용성이다 그래서 정보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김일성 비인가자가 못 보게 막아야 되고요 인가된 사용자만 보도록 하자 이건 당연히 김일성이 되는 거고 무결성 인가된 사람만 데이터를 변경하게 해야 되는 거지 인가받지 못한 사람이 데이터를 변경하는 건 잘못됐으니까 못하게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가용성 요청하면 바로 와야 됩니다 물론 인가받은 사람이 비인가자가 요청할 때 자료 주는 건 맞지 않으니까 인가받은 사용자가 언제든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와줘야 된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를 우리가 가용성 그럼 정보보호의 주된 목적은 이 세 가지를 유지하는 거죠 김일성, 무결성, 가용성이 정보보호의 3대 목표 출제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첫 시간에서 꼭 외워주셔야 되는 거 김일성, 무결성, 가용성이라는 단어의 정의 형태를 정확하게 확인 부탁드릴 겁니다 그럼 이것만 있냐 그건 아니고요 어떤 책에 따라서 6대 목표 또는 5대 목표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단어로 설명이 되는데 일단 3대 목표 세 가지는 정확하게 확인하신다면 거기에 좀 더 부가적으로 몇 개를 더 추가시킵니다 그거를 두 번째 말합니다 정보기술보호의 목표로서 첫 번째 책임추적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카운트 어빌리티입니다 어카운트가 이제 계좌죠 우리 은행 갈 때 만드는 계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이트 가입할 때 아이디 비밀번호 만드는 것처럼 그런 계좌에 해당되는 능력을 설명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맞짱치 않아서 아마 책임추적성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다른 시험에서는 그냥 이 책임추적성 대신에 그냥 책임성이라는 글자로 넣습니다 같은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책임추적성 또는 책임성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의미적으로 넣습니다 정보나 정보시스템의 사용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용했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추적할 수 있다는 말은 이 자료 A라는 자료가 존재를 하면 이 자료를 어느 누가 언제 예를 들어 육합원칙으로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몇 시 몇 분에 무엇을 사용했는지를 기록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정보에부터 보호가 가능한 형태가 되고 법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사용된 자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기술되어 있어야 된다를 우리는 책임추적성이라 부릅니다 다시 해보시면 사용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용했는가를 추적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의 성질을 책임추적성이라고 표현하겠다는 것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결화됐을 때는 의미 조작에 의한 사용, 기만 및 사기, 산업 스파이 활동, 선량한 사용자에 대한 무고행위, 법적 책임의 불명확한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사용했으면 누가 언제 어떤 거를 사용했는지 또 변경했으면 무엇을 변경, A에서 어떻게 바꿨는지를 기록을 할 수 있어야 된다의 성질을 우리가 Accountability, 책임추적성 또는 책임성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반드시 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책임성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인증입니다. 인증 여기는 인증성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인증이라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서요 정보 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진 어떤 활동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장하는 형태를 우리는 인증성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말 그대로 인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성이 결화되면 사기 행위나 산업 스파이 행위나 무고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부당한 처리에서 잘못된 결과가 가질 수 있다 이게 전부 다 잘못되면 문제가 심각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증이죠 내가 했다 또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정상적이다 아니다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써 정상적인 인증,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를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인증성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글자가 신뢰성 이건 컴퓨터 일반에서도 많이 설명이 됩니다만 고장 없이 움직이는 정도 일관되고 오류의 발생 없이 계획된 활동을 수행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유지해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신뢰성이라는 형태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일반에서 명칭 나온 그대로입니다 고장 없이 아무리 성능이 좋고 뛰어난다 하더라도 가져왔을 때 고장이 나서 써먹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장 없이 움직이는 정도로 우리가 신뢰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뜻 그대로 이해하시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일관되고 오류 발생 없이 계획된 활동을 수행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우리가 신뢰성이라는 명칭으로 쓰겠다라고 확인하시면서 지금 설명드렸던 6개는 첫 시간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다시 합니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책임추적성, 인증, 신뢰성이라는 형태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워주시기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몇 가지 용서 설명이 됩니다만 현재 일단 6가지 명칭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기억 확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좀 전에 설명된 것처럼 일단 교재 내용까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마 PDF 파일로 제공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 책에 나왔던 내용의 추가적인 형태 또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좀 추가로 내용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을 파워포인트로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내용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다시 설명드린 거 정보보호가 무엇이냐 좀 전에 다치고 나왔던 그 도로입니다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과정에서 정보가 훼손되거나 변조,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 또는 그러한 수단을 이루는 행위를 우리는 정보보호라는 형태로 쓰겠다 범법행위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연구하는 학문을 정보보호론, 정보보호라는 명칭으로 쓸 거고요 정보가 안전하다는 것은 보호 대상이 되는 중요한 글자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모두 만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물론 이것들이 전부 다 시험 문제상에 설명된 명칭들입니다만 정보보호의 정의로서 명칭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대 목표로 제시한 것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비밀성, 기밀성입니다 이 기밀성의 포인트는 권한 없는 사용자 인가받지 않는 사용자가 볼 수 없게 합니다 권한 없는 사용자들이 시스템 데이터 간의 통신의 선을 통해 전송되려는 대응을 볼 수 없게 하는 즉 권한 있는 사용자는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만 권한 없는 사용자는 볼 수 없게 하는 기능을 기밀성이다 라고 확인하시고요 람노입니다. 인가되지 않는 상대방에게 중요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즉 인가되지 않는 사용자에게 내 자료를 보여주지 않도록 한다를 우리가 기밀성, 비밀성의 명칭을 쓰는 거고요 마찬가지 허화되지 않는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걸 우리가 기밀성이라 명칭을 쓰겠다 충분히 정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이니까 기밀성에 대한 형태 지금처럼 확인부터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무결성 아까 말했던 무결성은 뭐한다? 변경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복제추가 수정되거나 순서가 바뀌거나 재전송 없이 그대로 전송되는 거 즉 순서가 바뀌는 건 제가 ABC라고 보내드렸는데 해커가 중간에 이걸 캐치를 해서 CBA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정보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원래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로 변경이 된 거니까 이런 변경 없이 그대로 변경 없이 전송되도록 하는 성질을 무결성이라고 표현을 하겠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생성 또는 변경, 삭제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되는 성질을 우리는 무결성이라고 표현하겠다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 송수진에는 정보의 내용이 불법적으로 생성 또는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성질을 무결성 포인트 그대로입니다 변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형태를 우리가 무결성이라는 형태로 정의 확인 부탁을 드릴 거고요 가용성입니다 서비스가 잘 제공되도록 요청하면 바로 요청된 형태를 답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성질을 우리가 가용성이니까 그런 의미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장 간단한 겁니다 필요할 때 바로 접근할 수 있게 A 요구했다 한 시간 뒤에 오세요 이게 아닙니다 요청하면 바로바로 답이 오도록 하는 성질을 우리가 가용성이라는 형태로 설명해야 된다 그 세 가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의 정의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했던 책임추적성 그래서 사용자 식별, 활동, 감사, 추적을 의미하는 우리가 책임성이라는 명칭으로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명칭들 제재, 부인 방지, 오류 제한, 침입 탕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성질을 책임추적성 아카운트 어빌티나 영문 기억하시면서 우리나라 말에 번역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책임추적이라는 말을 쓴 거고요 책임성이라는 용어도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걸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증,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원 확인입니다 정당한 자가 했다라는 것을 인증을 합니다 즉 내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을 해서 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하도록 하는 거니까 정당한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인증이라는 형태로 씁니다 식별화를 위해서 이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객체 자격이나 객체 내용을 검증하는 데 쓰고요 제일 가장 대표가 이거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내 아이디와 내 비밀번호를 넣어서 나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형태를 우리가 인증이라는 형태 확인해 주는 것을 인증입니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뒤에 내용으로 설명이 됩니다만 미리 한번 확인합시다 앞에서 설명이 됐지만 부인 방지라는 글자가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질 겁니다 이 부인 방지라는 형태는 내가 행한 행위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메일을 보냈는데 내가 안 보냈다고 발표하는 거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행한 행위 또는 작업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걸 우리는 부인 방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행위나 이벤트 발생을 증명해서 나중에 행위나 이벤트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거 내가 했는데도 안 했다라고 보냈는데 안 보냈다는지 받았는데 안 받았다 이런 걸 막아주는 걸 우리가 부인 방지라고 표현을 하고 이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부인 봉쇄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A에서 B 다르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래서 부인 방지 또는 부인 봉쇄라는 명칭으로 쓰는 건데 본인이 만들어 보낸 메시지를 나중에 본인이 만들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 없게 하거나 메시지를 수신하고도 수신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거 즉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거를 우리가 부인 봉쇄, 부인 방지라는 형태로 씁니다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디지털 서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조치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런 글자들이 계속 나오는 명칭들이니까 목표에서 뒤에 다시 설명이 될 겁니다만 목표로 제시된 명칭이지만 일단 부인 방지라는 형태도 ㄱ 그래서 부인하지 못하는 거를 부인 방지입니다 라는 걸로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가를 확인할 건데 지금 슬라이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는 전부 다 기출된 문제들입니다 기출문제들이니까 어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치는 감옥 자체의 특성이 될 겁니다만 알고 있는 거 하고 시험 문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모두 만족하는 정보 보호 목표입니다 목표하면 딱 떠올라야 되죠 CIA구나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거 중에 하나를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의 암호화 데이터베이스와 저장 장치에 제장되는 데이터를 암호화 인가된 사용자네요 인가된 사용자들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암호화 어?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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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다 나오네요 그러면 CIA 중에서 암호화가 필요한 게 뭐냐 내가 A라는 데이터를 전송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캐치했을 때 바로 봐버리면 이거는 내가 비인가자가 데이터를 보는 것과 똑같은 데입니다 그러면 비인가자가 내가 보낸 데이터를 중간에 해킹을 해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못 보게 막아야 됩니다 못 보게 막아주는 것 인가된 사용자만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문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두번째죠 기밀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용어 하나 기억할까요? 뭐다? 암호화 나오면 기밀성 암호화는 주대 이유가 뭐냐? 그러면 기밀성 암호화한다는 자체는 뭐냐? 막아주는 거죠 원래 원본을 모양을 바꿔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뜻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성질이 되는 거니까 기밀성 암호화 연결해서 확인하신다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암호화한다 저장되는 데이터 암호화한다 인가된 사용자만 이걸 볼 수 있도록 한다 이걸 우리로 뭐라고 부르자 기밀성이란 형태로 정의될 겁니다 자 두번째 문제입니다 IT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음 보안 이슈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보장 정보 보호 요소가 뭐냐 또 물어봅니다 책이네요 IT 시스템 간에 저장된 데이터의 글자 포인트 보이네요 변경 정보 보호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 중에서 IT 시스템 메모리 변경 시스템 간 메시지 전송 중에 내용 변경 변경과 관련된 거는 변화 없어야 되죠 내용 변경 함부로 내면 안 됩니다 허락받은 사용자만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원치 않는 데이터 변경을 막아줘야 된다 변경과 관련된 성질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답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이번에 무결성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포인트 글자입니다 앞에 난 암호하다 인가된 사용자만 볼 수 있다 그러면 김일석 변경에 관련된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무결성이라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3번입니다 보안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나열한 겁니다 ABC 3개 나오고요 각각의 성질에 대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A입니다 메시지가 중간에서 복제 추가 수정되거나 순서가 바뀌거나 재정성되기 없이 그대로 전송되는 것을 보장하겠다 그대로 전송이죠 그대로 전송된다는 의미니까 다른 말로는 뭘까요 변경 없이 전송되는 것을 보장하는 겁니다 바뀌지 않고 그대로 변경한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아까 설명드렸던 용어죠 무결성입니다 변경 없이 그대로 전송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우리는 무결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비인가된 접근입니다 비인가된 접근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고 인가된 해당 개체에 적합한 접근 권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뭔지 모르니까 일단 넘겨두고요 그다음 15입니다 송수신자 간에 전송된 메시지에 대해서 송신자는 메시지 송신 사실을 수신자는 메시지 수신 사실을 나와 있네요 부인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부인하지 못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부인 부인 방지 또는 부인 봉쇄라는 형태가 설명이 될 겁니다 보기상에서 우리는 중화식 아니니까 보기를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첫 번째가 무결성이라는 게 확인됐으니까 2번 3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c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부인 봉쇄를 설명한다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의 무결성 그 다음에 부인 봉쇄라는 형태로 답이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개 또 나올 수 있겠나요 접근 통제 비인가된 접근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고 인가된 해당 개체에 적합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새로운 용어입니다 접근 통제라고 용어를 정의합니다 물론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이 됩니다만 지금 문제를 통해서요 첫 번째가 무결성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접근 통제 비인가된 접근으로부터 접근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다 그랬을 때 접근 통제가 되고요 무인하지 못하도록 한다 부인 방지 부인 봉쇄에 대한 용어 설명이다라고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보호 목표에 대한 그에 대한 설명 A에서 C를 바르게 짝지은 게 누구냐 똑같은 형태입니다 A, B, C 세 개 나오고요 문제 푸는 요령이겠죠 그냥 이거 가지고 밑에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문제 풀이 할 때 이거보다는 항상 보기를 먼저 봅니다 모든 형태로 똑같습니다 보기를 먼저 확인하시면 범위가 줄죠 전체에서 데이터를 다 찾는 게 아니라 보기에서 답을 찾는 거니까 보기 보시면 결국은 CI예요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이니까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정보 보호인 CIA에 대한 성질을 물어보는 거니까 연결하시면 답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가볼까요? 내부 정보 및 전송되는 정보에 대해서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를,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못 보게 막아야 돼요 못 보게 막는 거죠 허가된 사용자,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라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 불렀다? 기밀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방해받지 않고 언제든지 정보와 정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방해받지 않고 언제든지 쓰게 이거 우리 성질을 뭐라고 그랬어요? 가용성이라고 불렀습니다 A가 기밀성, B가 가용성이 된다 그러면 답은 나오겠네요 1번이 바로 선택이 되는 거니까 보면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도 볼게요 공발될 확인하셔야 되겠죠 접근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 의해서 정보가 와 있네요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 변경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성질이죠 얘는 무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요구사항의 답은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문제들이 나오니까 문제를 통해서 내용 정리 부탁을 드립니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정보부안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운영할 때 목표로 옳지 않는 것 기밀성 보장하셔야 되고요 무결성 보장하셔야 되고요 가용성 보장하셔야 되고요 이게 헷갈리죠 책임 회피성 아니죠 책임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글자가 참 추적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지 회피성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쉽게 답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인증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니까 목표에 대한 형태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번째입니다 보안 목적으로 가장 옳은 거 물어봅니다 얘가 설명하는 거 뭐냐 정보가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바뀌지 않아야 돼요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다 변경 허가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 변경이니까 무결성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의 3번에 설명드렸던 정보보호 목표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은 잘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기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그 다음 문제 봅시다 몇 개 더 있습니다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뭐냐 물어봅니다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가 영어로 설명이 되겠네요 첫 번째가 나오는 거 어베르티니까 얘를 우리가 가용성 인터그리티니까 얘가 무결성 그 다음에 컨페덴셜 리티니까 얘를 우리가 뭐냐면 기밀성 어스넨 시켜니까 얘가 인증 한글로만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영어까지 같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옳지 않은 거 물어봅니다 첫 번째 거 행위나 이벤트 발생을 증명해서 나중에 행위나 이벤트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한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뭘까요 부인 봉쇄 부인 방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성수신되는 정보 내용이 불법적으로 생성된 변경 나왔네요 변경되도록 막아주는 성질을 무결성 온오프라인에서 인가되지 않는 상대방에게 중요 정보를 노출을 방지하네요 예를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일성 정보교환에서 실제 식별을 확실하게 하거나 이미 정보 접근을 할 수 있는 객체의 자격이나 객체의 내용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건 누가 된다 인증이라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으니까 답이 확인되겠네요 답은 1번의 가용성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1번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글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영어도 같이 표현되는 거니까 항상 단어를 보실 때는 영어까지 같이 좀 확인 부탁을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8번 주요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기밀성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인가된 사용자만 볼 수 있도록 하라 맞는 표현이 되고요 가용성은 필요한 데이터가 접근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할 때 필요할 때마다 바로 쓸 수 있도록 한다니까 필요할 때를 포인트로 보시면 가용성도 맞는 표현이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무결성 식별, 인증 및 인가 과정에 성공적으로 수행했거나 수행 중에 발생할 활동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용어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저는 상관없는 거니까 무결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죠 변경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답은 3번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했죠 어카운트 어빌리티를 우리가 용어 설명할 때는 책임추력성이란 말로 설명이 됩니다만 번역상 있게 책임성이란 글자가 나옵니다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거고요 제재, 부인 방지, 오류 제한, 친입탐지 및 사후 처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책임성이라 표현하겠다 문제를 통해서 용어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9번 마상합니다 정보보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옳은 거 물어보네요 옳은 거 왜 틀냐고 체크합시다 부인 방지는 정부가 비인가된 방식으로 변조되는 것을 방지하자 변조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셔야 됩니다 비인가자로부터의 변조 방지가 되는 거니까 얘를 우리가 무결성입니다 두 번째 특정 작업 또는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인 가능하도록 하자 책임 소재를 확인 가능하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는 거니까 얘는 책임성 인증성이란 인가된 사용자가 필요시 정보를 접근하고 변경 가능하도록 하겠다 얘는 뭘까요 필요시죠 필요시 정보를 접근하게 가능하도록 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접근하고 변경 가능하게 하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가용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정보나 해당 정보의 주체가 쓰는 사람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인증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정보랑 비인가된 유출이 불가능하다 비인가된 자료를 못 보게 막는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는 거니까 이걸 우리는 기회성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선택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글자의 표현이 시험 문제상에서는 약간씩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가장 주된 이유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어가 시험상에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최근 시험 문제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걸 이제 쭉 제시한 상태에서 틀린 게 몇 개냐 또는 맞는 게 몇 개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 패턴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틀린 문장도 마찬가지 읽어보시면서요 시험상에 사용된 이런 용어들을 정확한 표현 자체를 자꾸 반복해서 좀 확인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10번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나옵니다 인증성을 보장하는 사례입니다 정보부 목표 중에 하나인 인증성을 보장하는 사례 설명으로 오른 검으로 봅니다 인증성에 대한 설명 첫 번째 1번 대학에서 개별 학생들의 성적이나 주민등록 등 민감한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인가된 사람에게만 공개 마지막 글자죠 인가된 사람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김일성이라고 부릅니다 1번은 김일성의 예제가 될 거고요 2번입니다 병원에서 특정 환자의 질병 관련 기록을 해당 기록에 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의사가 이용하고자 할 때 그 정보가 정확하며 오류 및 변조가 없음을 보장합니다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고 변조가 없음 즉 변경이 되지 않았음을 보장한다 변경 나오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무결성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데이터를 송신한 측이 정당한 송신자가 아닌 경우 수신자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 정당한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인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회사 웹사이트는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허가받은 고객들이 안정적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이걸 우리가 뭐다 가용성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예자 형태니까요 각각 특징들을 잘 확인하기도 합니다 정보 시스템에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 개념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검으로 봅니다 용어 설명입니다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 방지, 가용성 중에서 옳은 검으로 보네요 기밀성, 데이터가 위변조 바뀌는 거네요 얘는 우리는 무결성 권한 있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쓰도록 해야 돼요 사용한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무결성과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권한 있는 사용자가 쓰도록 한다는 의미는 가용성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밀성도 가능한 형태가 될 거고요 인증입니다 정당한 자임을 입증하죠 정당한 자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뭐다? 인증이라는 형태로 쓸 거고요 거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한다를 부인 방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두 개는 맞는 표현이 될 거고요 마지막 위험 가용성이라는 거는 비인과자에게 메시지를 숨긴다 허락받지 않는 사용자죠 허락받지 않는 사용자한테는 메시지를 보이지 않도록 하는 성질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 기밀성이죠 그러면 얘가 요구하는 것 중에서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디귿과 리얼이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이 선택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시간에 대한 내용 설명입니다 별로 한 건 없습니다만 이거는 틀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여러분이 치는 시험에 응시한 시험에 얘가 출제가 됐다면 지금 내용 정도 하시는 나라며 이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장은 수업한 내용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업 들으면서 완전히 마스터해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